못한 눈깔을 도려내고 말아군 입을 찢어버려 미친놈이 발광하듯 내뱉는 나의 말들은 나의 모든 피를 분노케 하고 죽이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 항상 더러운 걸레를 물고 다니는 기분이야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가봐야 어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쪽한테 욕한 건 아니고 아니랄까 그러네 아니 그쪽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차라리 귀신을 속이라는 말이 웃겨서 그래요 아니 그럼 그 말이 웃기지 안 웃기나? 당신 같으면 그 말이 안 웃길 것 같아? 당신이 내 입장 대가 웃기지 안 웃기지? 암튼 이사님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좀 빠지세요 왜 랄까? 소리 지르지 말고요 예?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니 사장님한텐 제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어떻게 젊은 애가 일본 노래를 펼소리로 해놓니? 너는 어떻게 젊은 애가?